웹스케어 퀵하이드입니다. 웹스케어 5 스튜디오의 펄스펙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웹스케어 펄스펙티브 종류, 펄스펙티브 변경 방법, 그리고 펄스펙티브 초기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실제 스튜디오 화면을 보면서 웹스케어 펄스펙티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Open Perspective 버튼을 클릭하면 웹스케어 펄스펙티브들이 표시됩니다. 웹스케어 디버그 펄스펙티브를 선택합니다. 디자인 탭과 스크립트 탭, 그리고 소스 탭을 포함한 디자인 에디터가 디버그 인용으로 확대되어 표시됩니다. 우측 상단의 Open Perspective 버튼을 다시 클릭하십시오. 웹스케어 Old Perspective를 선택합니다. 웹스케어 SP4 버전 이전에 Perspective가 표시됩니다. 다시 우측 상단의 Open Perspective 버튼을 클릭하고 웹스케어 디폴트 Perspective를 선택하십시오. 웹스케어의 기본 Perspective가 표시됩니다. 각 뷰의 우측 상단에 있는 축소 버튼과 확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뷰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우측 상단의 웹스케어 버튼을 우클릭합니다. 위젯 메뉴를 클릭하면 웹스케어 Perspective를 기본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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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